안녕하세요 저희 세 번째 순재데도 벌써 많이 와주셔서 긴장이 너무 많이 되는데 먼저 준비할 동안 세션 소개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타의 함수아 친구 그리고 다른 기타 일렉의 이지원 친구 그리고 베이스의 소연이 진소연 그리고 드럼에 있다가 보컬도 하는 우리 강건우 그리고 키보드 1의 임소연 그리고 키보드 2의 오규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기타 보컬을 하게 된 황유석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하게 될 노래는 미생 OST 보신 분들은 알텐데 이승열의 나라라는 노래예요 이게 가사가 너무 예뻐가지고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꼭 원곡도 들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준비가 다 됐으니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까맣게 들리는 이유 공기가 넓어서 숨을 쉴 수조차 없게 할 때도 거기서 멈춰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냐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나라 여기도 멀리 떠나버렸고 서로 숨어 모두 보이질 하나 차갑게 내내는 한숨이 널 덮어 눈을 뜰 수조차 없게 할 때도 거기서 멈춰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냐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나라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